모든 것이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되어 새롭게 태어난 이 편한 세상 집의 가치를 완성하는 전문 기술 소비자 니즈가 가장 잘 반영된 독창적 디자인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모두가 꿈꾸는 최고의 사람 모두가 바라는 좋은 집의 기준 대한민국 넘버원 아파트 For Excellent Life 이 편한 세상 드림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 차원 높아진 이 편한 세상만의 편리하고 조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편리한 집입니다 기존 현관엔 가득찬 신발장 자전거, 유모차, 택배로 늘 비좁았는데요 이제 유모차 자전거도 충분히 들어가고 골프백, 아웃도어 용품, 계절 용품까지 넓은 현관 팬트리에 모두 수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방은 채광을 선택하면 수납공간을 포기해야 했지만 새로워진 주방은 길어진 와이드 주방창으로 더 많은 채광과 시야를 확보했고 상판 높이를 현대인의 평균 키에 맞춰 높인 편안한 주방을 만들었으며 다용도 수납공간이 더 넓어졌습니다 세탁실에서는 필수 가전이 된 건조기를 불편하게 세로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편한 세상은 건조기를 가로로 놓고도 건조대를 설치하고 애벌빨래와 다리미도 쓸 수 있는 원스탑 세탁공간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안방 발코니는 세탁공간이 함께 있어서 출입과 가구 배치가 불편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세탁공간을 주방 옆에 배치했습니다 이제 넓어진 안방에 붓박이장을 놓을 수 있고 영유아를 위한 가족형 침대를 놓거나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미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도 확장이 어려운 벽 안에 갇혀 살았지만 이 편한 세상은 다릅니다 구조 설계 최적화로 아이들이 함께 크는 방을 만들거나 홈카페처럼 넓은 거실 공간이나 연예인 집 같은 스튜디오 타입으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일과에 활용될 더욱 편리한 스마트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원하는 시간을 선택한 기상 모드에 따라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고 음악이 들려옵니다 미리 콜을 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 위치를 확인하면 출근길은 더 빨라집니다 택배기사가 공동 현관문에 벨을 누르면 택배 왔습니다 통화도 가능하며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어두운 집에 조명을 켜고 귀가 시간에 맞추어 세탁기를 돌리고 에어컨과 난방도 미리 켜두는 스마트 라이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한 집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편한 세상은 좀 더 조용한 집을 위해 충격 방지용, 소음 진동 흡수용 독일 바스포와 제휴한 고성능 완충제를 사용한 3번의 필터형 저감구조로 층간소음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을 적용해 우리 집에서 일정 이상의 바닥 충격음이 발생하면 스마트폰과 월패드로 알려주어 아랫집에 피해가 가지 않게 조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레인지 후드는 소음이 커서 불편했는데요 이를 해결한 새로워진 레인지 후드는 저소음 모터를 개발해 착용하고 모터의 위치를 이동시켜 도서관 수준으로 소음을 줄이는 동시에 성능은 더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집도 빼놓을 수 없겠죠? 집에 출입 이력 열람으로 비상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고 최상층과 저층부에는 침입 감지 센서가 있어 외부인 침입 시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옵니다 아이나 노약자가 카드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어느 놀이터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고 CCTV를 통해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비상 상황 감지 엘리베이터에서는 큰 기념 같은 위기 상황 소리를 자동 감지하여 비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관제실에서 엘리베이터 내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합니다 또한 갑작스런 정전 등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혀도 비상 배터리를 가동시켜 가까운 층으로 이동해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집을 소개합니다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로 숨쉬기 힘든 세상이지만 이 편한 세상에서만큼은 편히 숨쉴 수 있습니다 프리필터, 헤파필터, 털취필터, UVCA LED 모듈을 합친 특허 기술을 통해 미세먼지에서 냄새, 바이러스, 세균까지 잡아주는 안티바이러스 공기청정형 환기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단지 내 웨더 스테이션과 세대 내부의 통합 공기질 센서로 공기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며 실내 공기질 상태는 스마트폰과 월패드에서 순식게 확인합니다 또한 헤파필터가 적용된 전열 교환기와 공기청정형 에어컨이 설치된 실내 놀이터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즐거운 놀이가 가능하고 그린 카페가 있어 세대뿐 아니라 단지 내에서도 쾌적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은 산림청이 추천한 미세먼지 저감식제를 선정하고 미세한 물방울을 공기 중에 품어내 미세먼지를 줄이며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편한 세상의 상품을 간략히 소개해드렸고 이제 세대 내부로 이동해서 이 편한 세상만의 편리하고 조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집을 직접 경험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